한국GM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7.2%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노사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투표율 90.6%, 찬성률 87.2%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136명 중 6,4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6,226명이 찬성해 87.2%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는 197명, 무효는 43명입니다. 찬반 투표에서 제적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 중지를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합니다. 노조는 지난 2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이달 내로 조정회의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5월 22일부터 이날까지 11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폭 상향, 정당한 성과 분배, 단협 원상 회복과 미래 발전 전망 쟁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이나 제한 없이 교섭에 임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실질적인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지부장은 11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사측은 어떤 고민도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GM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사측이 그 책임을 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